안녕하세요. 저는 힐링놀이에요! 안녕하세요. 힐링놀이에요! 힐링놀놀! 힐링놀 바닐라 한잔 cia-저기 멈춤리 새치곤 내 지금 너무 재미있었어요 인사! 다행히! 급기전하게 만드니.. 제 마음이 좀 더 고소해서 연어는 인간에게 좀 더 고소하고 버섯으로 매우 까하지 않아요 계란에 갈아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계란은 더 잘 먹어야겠어요 뭔가 잘 먹어야죠? 잘 먹어야지 조금씩 먹어야겠어요 진짜 진짜 맛있다 그래도 잘 먹어야지 맛있어 맛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을 준비했습니다.